지금 부산행 부산행 KTX 열차가 출발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거 혹시 작업이에요? 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 뭐? 반했거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사기제예요 그냥 하루 재밌게 놀자는 건데 그리고 이게 뭐 나만 좋은 건가? 서로 좋고 히끄럽고 뭐 그런 건데? 혹시 만변에서 나랑 자고 싶어지면 연락해요 섹스 많이 하시고 행복하세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원나이신이 모니 거 성희롱이에요 같이 갑시다 거기까지만 나도 더는 안 바래요 끈기 있으시네요 아니요 저 수정 씨랑 자는 거 포기했어요 아니 왜요? 하룻밤은 왜 사랑이면 안 돼요? 하룻밤이 무슨 사랑이에요? 오늘만 생각해 지금 이 순간만 작업이냐 물어봐 놓고선 마셨다는 건 은근한 오케이다 괜찮아요? 아무튼 다음 주에 계속